쯧 계속 가자 근데 계속 가만쎄 보였다 근데 이 버팔로뿔이 다 어디있더라? 아 여기다 넣어놨구나 버팔로뿔이 너무 많은데? 버려 이거 아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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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땄어 여기 쓰레기통이야 하나 넣고 아직 큰 고기를 몇개 더 해야되죠 이것도 음식에 들어가나 해볼까 이건 안들어가네 이건 요리통에 안들어가네 쿡 되나 쿡도 안되네 여기다 안들어가네 드래곤파이나 드래곤파 이거 시험 만들어야겠다 드래곤파는 잘 상하지도 않는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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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파이 드래곤파이 여름에 세곱 몇개가 필요하겠네 저 멀리 있는거죠 저 멀리 있는거 가까이 있는 애 잠시만요 왜 다 자냐? 야 이리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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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도 좀 가져가고 근데 얘네들 겨울에는 되게 일찍 자네 겨울에는 되게 일찍 자는 것 같아 똥을 안 썼나 많이 이번 겨울에 디아클로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디아클로스 나와죠? 만반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아 코끼리 잡으러 가자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 흔적있네요 어딨어 좀 당연한 봐 응 하하 저녁 조금만 되면 자고 텐트에서 그 다음에 드래곤파이 먹고 자고 드래곤파이 먹고 그러면 되겠죠 드래곤파이 하나 먹고 됐지? 스피어 됐다 밑으로 왜 이렇게 흔적이 안 나와 원래 보통 이 정도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어? 너무 멀리 왔는데 이쪽인데 여깄다 계속 계속 이쪽 이쪽 계속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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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새 있는데 근처면 안 되는데 어디지? 어? 지나갔나? 아 여기 있다 아 아 야 아 야 아 미치겠네 그냥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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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마 니네 알 다 뺏어버린다 토끼리 코다 쩝 나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불 피워 불 한번 피워야될거 같은데 갈수있어졌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갈수있을거 같기도 하고 고 휴 야 역시 코끼리라 고기를 많이 주는구나 음.. 달걀로 바꾸가 저거 아.. 배씨에.. 이건 뭐지? 음.. 두개에 검지를 8개 이거 두개에.. 검의술 8개 로비는 마셔보세요 이게 방안효과에 정말 좋은데 이게 이게.. 근데 방어력이 이게 바볼걸? 흠.. 됐지? 다 썼네 파망자리 동굴에 그냥 들어갈까 어 저건 뭐야 이것도 맘무스 두마리 잡고 맘무스를 두바 뭐야 버팔로 두마리 잡고 벌릴까 이거는 재충전하는게 없지 이건 또 어디다 쓰는거지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이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게 너무 좋다 동굴에 들어왔다 오니까 이게 정말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버리는구나 반딧뿌리만 반딧뿌리만 반딧뿌리가 이거 유일한 열일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반딧뿌리만 반딧뿌리만 이건 어디다 쓰는거지 이거 이것도 만드는 데에 들어가나 칠리아무레 파이어블 스테프 같은 건 오 뭐가 이렇게 많아 파이어 스테프 악령 두 개가 필요하구나 칠리아무레 벨트 오브 황금 박쥐 베트 베트베트 다크스워드 나이트아무레 나이트라이트 여기 여기선 뭐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지 뭐가 해금된건가 그래서 새로운거 뭐지 컴파스 뭐야 어 몰라 어 어 어 어 레빗 아 이거는 그거지 뭐 컴파스 이건 뭐하는데 쓰는거지 그냥 북쪽만 가리키는건가 별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토끼 겁나게 잡아보죠 토끼 겁나게 잡아보죠 토끼 겁나게 잡아서 빨빨리 뜨거워져라 그 그 뭐지 뭐지 그 보따리든 놈 그 놈 오니까 이게 빨리 안뜨거워지지 크림프스 크림프스 나오면 그 개 죽이면 배낭 배낭 나의 목적은 배낭이야 자 부메랑도 하나 만들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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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하나 너너랑 두개 만들자 나무 두개 나무 두개 나무 두개 나무 두개 나무 두개 대단한데 됐지 비성공몹을 많이 잡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구 꼭 토끼뿐만이 아니라 아하 네 새 아 나 진짜 정말 정말 못단진다 어 야야야 도망가면 어떡해 오케이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 오케이 아 이제 좀 잡는구나 야 야아하하핳이 잘 잘자고 있어 세모자 세모자가 깃털이 뭐뭐 필요하지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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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모자가 깃털이 어.. 이거 3개 젯, 크림즌 이건 텐타클 스팟 이건 없는데? 크림즌 크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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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텐타클에 비는 텐타클 텐타클 잡기가 쉬운게 아니잖아요 어? 아이스 스테프 부메랑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야 놀러와봐 자고있네 야 너 너한테 부메랑 좀 많이 만들어서 부메랑이 부메랑이 여섯개 정도 만들어져? 부메랑이 여섯개 정도가 묻 Olha 아, 다. 뜨거워짜라 야 보석 보석 보석을 내놔 보석 파란색 보석 파란색 보석 파란색 보석 파란색 보석 나와나? 파란색 보석 야야야 니네 왜 이쪽으로 와 아아 나 이씨 아 또 가버리겠네 저거 아아 펭귄대 진짜 아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하핰핰 아아하 아이고 어 뭐야 왜 죽었어? 왜? 나 죽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배고파서 죽었다고? 배고파서 죽었다고? 으아 우아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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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배고파셨다니 아 이거 참 아 아 아 아 아 치 뭐야 왜 벌써 으 으 음.. 오! 수염 없어졌다! 아! 그러니까 수염이 없어졌구나! 아아.. 수염도 없어졌어.. 미치겠다.. 아아.. 나 이.. 빌어먹을 진짜.. 수염도 없어졌구나! 수염 없어졌구나! 아.. 나이씨 하나가 더 뭐더라? 나무.. 마음판자였지? 아.. 아이씨 음.. 시험이 없어지니깐 금방 얼어버리네 아 언제 한 번 누가 그랬는데 언제 한 번 배고파서 죽을 거라고 아 빙고님이 그랬어 진짜 언제 한 번 배고파서 죽을 거라고 정말 배고파서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부메라 아 상자를 더 만들어야겠는데 상자 상자를 좀 더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고 나무판자가 나무판자가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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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랑 이거 상자를 더 만들어야겠어요 하나 더 아 수염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얼어 죽을 것 같애 어 저기 여기 코끼리 하나 더 잡으러 갈까? 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씩 도망가냐 어 잠깐만 나 꿀도 켜야 되는구나 겨울에는 깨도 안나오지 애들이 애들 식량을 내가 다 뺏어버리는거야 아이 나쁜 주인공 아 아 아 아 아 아 엉 엉 엉 엉 뇌 엉 엉 엉 엉 엉 엉 어? 뭔 소리지? 아이고 이씨 디아클로스 제가 모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뭔 소리지 이거? 디아클로스는 아니겠지? 어 이거 이거 어디다 썼었는데 스테이블 프로 이거 어디다 썼는데 이거 뭐 이건 안되고요 그리고 돼지 뭐야 됐지? 이건 어디다 쓰는거죠? 요새 안정된 포리 아 이게 어디다 썼었는데 저걸 봤거든요 저거 어디다 썼는지 아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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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들어가는거 같았는데 까먹었어 뭔지 아6 아고잘 아? 뭐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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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들어가는건지 모르겠어 이게 아 이게 뭐 해가지고 이걸 뭐 썼었는데 까먹어버렸네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썩겠다 썩겠어 썩었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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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거 좀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건 뭐야 화분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부분에 있어요? 어디 부분에 있는거지? 아 아 아멘 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 이거이거 패더파 저거 있어요 나 여기 있었나? 이거랑 이거 이거 그냥 갖다가 주웠는데 이거 화분은 뭐에 쓰는거에요? 큐브스트 커블 아 장식용이야? 뭐 장 어디다 장식해놓지? 여기다 장식해놓을까? 여기다 장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더워 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자 어 됐고 다시 야 아이고 오시 오케이 음 음 음 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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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트 소리가 계속 잡아줘야되는데 계속 잡아줘야되는데 아야야야야야 새만 잡아먹고 살아도 되겠다 새만 잡아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야아 나오겠다 꽉꽉 채웠다 빨리 전어가 가라 빨리 전어가 가라 똥 깃털은 깃털은 딴 데다 놓고 프레임 가라 야 이것도 나 벌써 40개나들 자 크램프스 나올수있게 좀더 잡아주죠 이제 나올텐데 왜이렇게 안나오지? 나올때가 됐는데 나와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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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 아이씨 왜 안나오지? 나올때가 됐는데 나왔다구요? 이거 나왔으면 어딘가 있어야될거 아냐 뭐가 없지? 네모건을 가지러 와야되는데 네모건을 가지러 와야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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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잡고 크램프스 나오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ps 양강선 아 solvent 또 으으음 저항 Art 안내어 아이고 그 악킹이 비성공 뭐 악킹이 또 따로 있나? 고기만 겁나게 쌓여가는데? 고기만 겁나게 쌓여가는데? 야 인마 와봐 인마 크램프스 야 니 가방 좀 내놓고 가라 아이고 아니 그래 야 너 또 저녁이라 또 혹시 법할로 법할로 새끼 죽이면 악행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법할로 새끼 법할로 새끼는 죽이면 안되는거야 내가 막 그런 게 있어서 다섯 개만 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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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거 물건을 떨어트리면 그게 문제야 새장 근처에다가 물건 떨어트리면 안돼 물건을 떨어트리면 안돼 두 번째 물건을 떨어트리면 안돼 공격을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물건을 떨어트리면 물건을 떨어트리면 안돼 물건을 떨어트리면 안돼 중자KEY 단거 먹여서 씨로 만들꺼? 아니다 단근 씨가 이렇게 있지? sized 놈 좀 넣자 야 이건 빨간색됐네 저거 빨리 요리를 하던가 해야겠다 야 이거 아 나이씨 얘들 오잖아 어 갑옷이 어딨지 나 내 갑옷 부셔졌나? 아 여기있네 됐어 됐나? 아 몬스터 고기 얻었으니까 저거 뭐 바로 썩진 않겠네 이게 새거랑 중첩하면 그거잖아 저거 유통기간 늘어나잖아 근데 파란보석 하나도 안좋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란보석 아이씨 아이고 씨 어 여기도 안쓰었겠지? 오케 안쓰었겠지? 오케 아 나 배고프다 밥먹자 아우 나 배고프다 밥먹자 됐다 어 사탕은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야 일로와봐 되지?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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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저거 얘넨 다 부셨어 그래 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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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마 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다 들어갔다 으이씨 아이고 되게 또 까졌네 아 나무도 한번 해야겠다 여긴가? 아닌데 여기네 당근도 없구요 음 어 어 이렇게 하면 미트볼 나올텐데 주에 2 2 2 3 3 3 3 4 4 5 5 6 5 오우~~~ 오오!!!! 오오오!!! 야 잠시만잠깐만이발리발리발리발리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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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프스 사만 하나서 어디갔어 튄거야? 설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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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뭐 많이 가져가진 않았는데? 와우 이런 일이 아따 나이스 아하 무기가 무기가 깨졌어 아하 아하 뭐뭐 가져갔냐? 광부모자 하나 가져갔네 아하 그리고는 없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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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밖에 있는 애 야 너 이거 먹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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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영 들어보니깐 아 수영 아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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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아유 진짜 짜증 짜증 아아 이거에 나무 해야겠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네일은 나무 하지 이건 뭐야 허비스트 크로켓 많이 안오르는데 이거 구워서 먹자 이게 정신년 채우는데 짱이야 내가 봤을때 이 초록 사실 이거 한방에 엄청 이십 이십시치하는건가 15시치하네 구하기가 쉽잖아 아 잠시만요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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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ag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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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